네 에픽 숲속의 전설 페이스북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드 역을 맡은 2AM의 정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MK 역을 맡은 카라의 한승현입니다 너무나도 궁금하시다면 꼭 찾아야 할 것이 있죠? 바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에픽 숲속의 전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에픽 숲속의 전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도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올여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요 지키려는 자와 파괴하려는 자 그들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3D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아이스 에이지를 만든 블루스카이 스튜디오의 에픽 숲속의 전설 8월 7일 3D 대개봉